소수력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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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큰 나무 어떤 회사일까요? 저희 회사는 소수력발전설비 입주에 있으며 주 생산품은 소수력발전설비와 탈취기입니다. 네. 저희가 주로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설비는 특징으로서 5년 이내 사업필을 단수할 수 있고 가장 적음에 설치하는 신재생이 있으면 유지관리 가장 편리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주요. 죄송해요. 이 회사는 작은 하이드로 파워 플랜을 5년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 소수력발전설비가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메인테인. 죄송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주로 사용하는 장소가 정수장, 하수처장, 배수지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수력발전설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인나연형과 수쿠리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납품 실적으로써는 납품 시설비에 공포시 가장 가업장과 영융시남사배수지 풀몬 음성 나물 공장에 납품 실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 기술은 입증된 기술입니다. They already have installed this technology in qunebo, yungin and kulmoon sites. So they are proven technology. 그럼 앞으로 혹시 해외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They are eager to introduce their technology globally. If you are interested in small hydroчасray, please contact them.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